여기 지금 있어요? 알았어 물 먹은 거 같은데 물 먹은 거 같은데 오 아하 거기 기대면 안 돼요 어 오케이 음 네 네 으 으 으 으 배영도 보여주세요 배영도 할 수 있어요 배영은 열어봐세요 배영은 개구리 배영은 개구리 배영은 그건 개구리 배영이야? 그건 왜 가르쳐줬어요 개구리 배영 엄마 처음 봤어요 개구리 배영 엄마 처음 봤어요 개구리 배영 네 거기 기대지 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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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